서연아 역으로 활약을 해주셨죠? 우리 나나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상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무대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왼쪽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나나씨 왼쪽 끝부터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인 검사 서연아 역으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신의상 부모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뒤태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무대에 대해서 좋아해서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밖에도. 팬 여러분께도 인사를 해주시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응원해주시러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때 너무 열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힘을 얻었는데요. 오늘 또 은상이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떤 컷을 입세요? 오늘 좀 신경 써서 입어봤는데요.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뒤에가 포인트구나. 이야. 감사합니다.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되는 참석을 위해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나라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권나라 씨.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려하면서도 드레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이렇게 해주실까요? 왼쪽 끝쪽부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냉철한 지적 카리스마를 뽐내며 걸프워시 캐릭터를 완벽하게 통화해서 베어로스 액지로 확고히 봐주셨죠. 신인상과 우수상 두 분의 동모를 올랐습니다. 왼쪽 끝에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빛나시네요. 세상도 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과 우수상 두 분의 동모를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나라 씨와 함께했습니다.